슈퍼푸드 비트는 건강에 매우 유익한 음식 중 하나로 다양한 영양소를 합류하고 있어 다양한 건강상의 이점을 제공합니다. 혈압조절 비트는 혈압을 낮추는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혈액이 원활하게 흐를 수 있도록 돕고 혈관을 확장시켜 혈압을 낮추는 효과가 있습니다. 체력향상 비트는 운동 성능을 향상시키는데 도움이 됩니다. 운동시간을 연장하고 피로를 줄이는 효과가 있습니다. 면역력 강화 비트는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항산화 물질인 베타인을 합류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면역체계를 강화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소화개선 비트는 소화건강을 유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식이섬유제를 합류하고 있어 소화과정에서 소화흡수가 원활하게 진행됩니다. 뇌기능 개선 비트는 뇌기능을 개선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적은 양의 철근 비타민C 베타인 등 다양한 영양소를 합류하고 있어 혈액순환을 개선하고 뇌기능을 개선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감기예방 비트는 감기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트에는 항산화 물질과 항염작용을 하는 화학물질이 함유되어 있어 면역체계를 강화하고 감기예방에 효과가 있습니다. 노화예방 비트는 노화예방에 도움이 됩니다. 비트는 항산화 물질을 합류하고 있어 세포 손상을 예방하고 무화를 방지하는 효과가 있습니다. 추가로 비트는 다양한 방식으로 섭취할 수 있습니다. 생비트 비트를 씻은 후 껍질을 먹기지 않고 상태 그대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비트 자체의 당이 많이 함유되어 있어 달콤한 맛을 가지고 있습니다. 삶은 비트 비트를 삶아서 섭취하는 방법입니다. 삶은 비트는 부드럽고 달콤한 맛을 가지며 살짝 매콤한 소스와 함께 섭취하기 좋습니다. 비트 주스 비트를 갈아서 짜서 만든 주스입니다. 비트 주스는 비트의 영양소를 직접적으로 섭취할 수 있어 매우 유용합니다. 비트 파우더 비트를 건조시켜 분말로 만든 제품입니다. 비트 파우더는 다양한 음식에 간편하게 사용할 수 있어 매우 편리합니다. 하지만 비트는 강한 색소가 함유되어 있어 의류나 식기의 얼룩을 낼 수 있습니다. 따라서 비트를 다룰 때는 신경을 써야 하며 먹는 것 외에도 효과적인 보관법을 알아두는 것이 좋습니다.